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완전 날강도 같은 강도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뭐 우리가 아직 결혼도 못도 아무것도 안했지만 그래도 지가 저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파트 대출금 정도는 기분 좋게 같이 갚아나가는 게 맞고 예의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니냐고. 아? 언제? 결혼 전제 중인 여친한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저희는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각각 부모님한테도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그런 사이입니다. 아주 각별하죠. 뭐 날짜를 잡은 건 아니지만 상견대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얘랑 연애하기 전부터 청약을 해둔 집이 하나 있고요. 두 달 뒤죠. 11월에 입주 예정이고 이제 슬슬 중도금을 내야 됩니다.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11월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친은 내년 3월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타지에서 자기 본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음 달인 10월 중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긴 하거든요. 계획? 확정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래요. 아직 대출 상담을 받기 전이긴 합니다만 제 예상에 이자를 다해서 한 130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원금까지 하면 당연히 더 많겠죠.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원금 포함해서 130일 거예요. 제가 아마 잘못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의 집이니까 어? 너도 11월부터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여친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아니지. 내가 정식으로 들어가는 내년 3월부터 부담을 하는 게 맞지. 막말로 우리가 아직 결혼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런 판에 매달 이자만 부담하는 건 불합리해.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나랑 돈 섞는 거 너무 싫다. 사람 일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정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적어도 식장 예약을 한다든지 나한테 결혼에 대한 확신부터 먼저 줘. 그럼 나도 바로 부담할 테니까. 그리고 야. 네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그런 아파트인데 내가 뭐라고 함부로 공백 명의 해달라고 하겠냐. 애초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그 집 명이 네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좋고 식을 올려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돈만 내는 거 나 절대 못해.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거 어떻습니까? 여친 말이 정말 합당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그냥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결혼할 건데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 결혼도 할 거고. 그럼 같이 살아갈 집이니까. 11월부터 같이 하자 이거고. 그런데 여친은 절대 안 된다며. 결혼을 하든 신고를 하든 먼저 해야 참여를 하겠다. 이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얘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아직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반대로 네가 나라면 내가 해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달에 이자만 100 넘게 나오는 걸 그걸 넘어서 원금까지 같이 부담을 하자고 하면 너는 기분 좋게 흔쾌히 내줄 수 있겠냐?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세상 모든 일에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이건 결혼을 빙자한 사기이자 갈취입니다. 아니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막말로 식장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헤어지는 판국에. 도대체 널 뭘 믿고 돈을 같이 갚아라 이거예요? 이거 완전 날강돈에. 되됐으니? 어쨌든 다음 달에 혼인신고할 건데 그래도 제가 틀린 겁니까? 2번. 아니 그래. 그럼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런 뒤에 다음에 말을 해야죠.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일단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상대방 입장에선 당연히 거지같고 불편하죠. 이걸 말이라고 해요? 2번. 쓴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현직 유보남입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네 편 꼭 들어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사기꾼 새끼야. 3번. 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창조경제지. 여친한테 자기 집 대출 이자를 내달라고 하네. 끌 끌 끌 끌 끌. 4번. 야 아니 이게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린 건가? 쓴이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자를 같이 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명이는 네 명이. 이자는 둘이 같이. 아싸 게이득 이거 아니냐고. 끌 끌 끌 끌. 글 보면 원금도 같이 갚자 이거 같아요. 5번. 아니 너 그러다 만약 헤어지면 여친이 부담한 돈은 그땐 어쩔 건데. 이자 쳐가지고 싹 다 갚을 거냐? 그럼 뭐 인정할게. 6번. 아니 혼인신고도 뭣도 안 하면서 이딴 소리 할 거면 보험으로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주고 이야기를 하던가. 뭐 이런 개날덩도 같은 놈을 봤나 그래? 끌 끌 끌 끌 끌. 7번. 아니 내년 3월까지 니들 관계가 이어질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자를 같이 내라는 거야? 사는 것도 아닌데. 뭔 자신감이야 이게. 그리고 이자 낼 돈도 없는 주제에 청약은 왜 받냐? 8번. 지금 당장 쓰니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저 높이 머리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광속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네 대갈동을 쾅 그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9번. 여자가 돈을 뭐 무조건 안 내겠다 뻗팅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 좋다. 먼저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달라 이건데. 그거는 싫고 일단 돈부터 달라고? 이거 미친 건가? 그렇죠. 여자가 그냥 무조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만. 좋다. 그럼 혼인신고를 하든 뭐 식을 올리든 먼저 하자. 그러면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싫다. 이야. 냄새가 나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여자친구가 집 주소를 안 알려줍니다. 이게 말해도 됩니까? 사균지 딱 1년 됐고. 데이트 통장이랑 모인 통장 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아니라 여자친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기본 9시라 시간이 너무 늦고. 또 저희 직장은 교육 출근 중이라 회사 말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는 이걸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면에 저희 여친은 고시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친 주소 본가로 등록을 하고 나 대신 받아라 했더니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왜?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그보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집 정확한 주소를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참고로 얘 아파트는 알고 있거든요. 주소를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끝까지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과거 저 말고 다른 전 남친이 지락 헤어지고 집에 찾아온 적이 여러 번 있고 또 와가지고 우편함에 편지 같은 걸 넣어놔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엄청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친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고함 지르고 쌍욕을 하긴 했는데 물론 그 뒤로 반성하고 절대 욕을 안 하고 있지만 여친은 그거 역시 폭력이라면서 저를 절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때리기로 했어 뭐랬어.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댓글 1반 아니 잠깐만 고시생 여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데이터 통장을 만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매달 금액 맞춰서 입금해라. 이게 더 부담 아닌가? 2반 아니 뭐죠? 뭐라고요? 고시생 여친의 부담 때문에 데이터 통장을 만든다고요? 아 이 부분에서 웃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집에 없으면 회사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여친 주소를 털겠다고? 야 그렇구나. 여기서 웃으라는 이거구나. 3번 혹시나 너랑 헤어졌을 때 집까지 찾아오고 하는 거 또 귀찮은 거 난감한 거 그런 거 만들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누가 죽어? 나도 우리 마누라 집 말이다. 결혼 한 달 전에 겨우 알았다. 당시엔 이 여자가 나를 못 믿나 싶어가지고 되게 서운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절대 아니야. 우리 아내가 현명한 거지. 어? 4반 아니 지금 여친은 전 남친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거기에 너한테도 보이는 폭력성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너는 그냥 네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전 여친 전 남친 이야기할 때 걱정도 안 됐다 이거 아니야. 어? 무섭다. 5반 아직 수입도 없는 고시 준비생 여친과 데이트 통장을 만들겠다. 이거를 그래 굳이 만들고 싶으면 네가 아니라 여친이 대신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고. 아휴... 그 여자도 고시 틀렸다. 이런 거랑 죽치고 앉아가지고 주소를 알려주네 만에 입씨름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그것도 그 목적이 겨우 데이트 통장이라고 고시는 개뿔 어림없다. 5번 6번 여친이 왜 주소를 끝까지 안 알려주는지 여기서 너 혼자만 모르는 것 같아요. 7번 아니 요즘에 스토킹이니 전 여친 살이니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쓴 애도 분명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지 기분 나쁘다고 이딴 글을 쓰고 자빠졌어? 하긴 고시생이랑 대통하는 것만 봐도 그 이유 알겠다. 끌 끌 끌 끌 끌 8번 나 데이트 통장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봐도 그래요.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걸 한다는 게 말이냐 똥이냐. 아니 뭐 이런 신박한 놈이 다 있어. 진짜 부담을 안 주려면 고시생 만남에서 데이트 통장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카드 아니 대리인 수령하면 안 돼? 굳이 기어이 주고도 싫다는 여친 주소를 데이트 통장 핑계로 알아야겠다고 나불대는 게 너무 쎄하다. 왜 그러는데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이유가 뭐든 간에 이유가 있고 없고 간에 싫으면 싫은 거야. 너무 거지가 쫓긴 얘기가. 쎄합니다. 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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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